한국국토정보공사 오렌지 여자분 홍수연 선수 빼고 하세요 오렌지 여자 홍수연 선수 빼고 리그 조절하세요 3명씩 2명만 하면 안됩니다 3명 또는 4명으로 만드세요 저기 저기 자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 나와주세요 학부모님들 계시네 레드 1위루 레드 1위루 레드 2위루 진행료님들 학부모님들 내보내게 해주세요 7대4 7대4? 7대4 7대4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7대4 9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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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대4 게임 다 들어갔어 게임 다 들어갔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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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